펑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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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미있죠 초창기 때 막 왕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막 왕권 신 스솔 막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세 시절에도 항상 교황이 왕권을 인정하고 이랬잖아요. 왜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신이 점진해야 돼 신이 점지를 못해준다. 왕권의 정당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한 거예요. 데이빗 휴마세요? 영국의 경험 논자. 휴문 경험 논자답게 이래. 나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한 걸 본 적이 없다. 경험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에 두 번째 파라그래프 있죠. 사회계약론이 있죠. 여기서 제가 휴매 얘기를 잠깐 썼어요. 이것도 관심 있으면 논문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회계약론이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통용되던 시절 그것이 단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던 또 다른 철학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험 논자 데이빗 휴미였다. 그의 논문 원초적 계약에 대하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짧은 논문에서 휴문 인간이 결코 자유롭게 계약을 맺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난한 농민들과 장인들의 사례를 예를 들며 설명한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는 결코 조금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계약이든 탈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사회계약이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어진 국가나 사회를 떠나서 살 수도 있어야만 한다. 이 점이 바로 휴무로 하여금 당시 유행하던 다양한 사회계약론들을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공격하겠다는 핵심 근거였다. 경험 논자는 오래 살아야 돼. 왜냐하면 약간 무식하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쎄거든요. 아휴 안 그렇던데 이거 쎄다. 사회계약론은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만 아마 어디서 외워서 떠들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는 거야. 사회계약론 나오니까 휴무를 보는 거야. 동네 다니면서 열심히 하여금 계약했어요 자유롭게? 양도한 적 있어요? 없어 그런 게.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냥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노사협정 같은 거 있잖아요. 노동자와 최저임금 결정을 할 때. 이해되시죠? 그 메커니즘 봐. 그거는 그 노사협정 협의회 때는 괜찮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들어가 보라고요. 노동자는 못 살잖아요. 거기 떠나면 거기 일하는데. 그런데 자본가는 폐업할 수 있잖아. 회사를. 자본가의 최고의 정가의 보도는 회사를 문을 닫아버리면 돼. 이 상태에서 무슨 노사협정을 맺어요? 맺기를. 아무 의미도 없지. 그런데 이게 계약이라고요? 계약 아니라는 거야. 허구라는 거야. 허구.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계약 그렇게 했잖아요. 아들이랑. 두 시간 공부하면 그걸 사줄게. 불평등 계약이죠. 훌륭한 아들이면 절대 그 계약에 사인을 하면 안 돼. 그거 하는 순간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항상 계약은 강자가 아주 강교하게 그 약자를 지배할 때 쓰는 게 계약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는 계약을 파괴할 수 있지만 약자는 계약을 파괴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흄이 이제 경험론적으로 아니, 잘도 그러겠다 이런 거예요. 잘도 그러겠다. 그 타원에서 흄이요. 루소처럼 라디칼한 사람 아니야.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흄의 건강함은 그런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이유에서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좀 묘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상한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없나요?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지? 전혀 다른 이유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 들지 말자. 이거 재미없다. 어쨌든 사회계약론이 왜 출연했는지 아시겠죠? 더 이상 신에 의해서나 뭐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를 정당하지 못했을 때 남는 방법은 신이 없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피지배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한 것처럼 퉁키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헌법 있죠. 계약했어요. 헌법을 여러분이 만들었냐고.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몇몇 지식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통과했고 뭣도 모르고 투표했잖아요. 다. 계약 내용이 고지가 안 되면 보험도 위법인데. 심지어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졸라게 빠른 말로 하죠. 삼계계약을 손에서 식당에서 밥 먹다 하면 어우 이게 뭐야 이게. 그 말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용을 몰라 천천히 읽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법을 만들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만들었냐고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 만든다고요. 우린 그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론의 논리가 나중에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있죠. 우리가 법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만들면 깔끔해져요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거짓말은 체계적이고 복잡해요. 진실은 심플해요. 몇 가지 법 필요 없다. 우리 사는 건. 남 때리지 마라. 한문화비법 좀만 지켜도 돼. 우리는 사실은. 눈에 눈 눈. 이에 눈. 어우 깔끔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이랑 나랑 똑같으면 돼. 이거 허용치 않는다. 이해돼요. 우리 부르주아계층이나 자본가계층이나 기득권계층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 거랑 우리랑 다르잖아. 왜 그거 몰라요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또 받아들여. 그러니까 교육부 관리가 개돼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해야지 똑같이. 똑같이.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떠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각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런 의식들을 해체를 해야 된다고. 국가라는 거 수탈과 재분부의 기구고 국가라는 건 억압기구예요. 국가라는 건. 민주주의랑 어울리지 않아. 진짜 야비한 건 국가가 민주주의를 참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썼잖아요. 민주주의가 됐었던 거는 아테네에 한 번 있었어요. 아테네에.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지도자를 우리가 리콜할 수 있었다라는 데 있어요. 지도자의 리콜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표자를 뽑아갖고 대통령이든지 간에 상태가 안 좋으면 지지율 32% 대통령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 황당한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성도 없으면서. 우리 리콜 못해요. 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다고. 여러분들 임기 보장하자고 합의 본 적 있어요? 우리 개개인들 앞으로 태어날 누구들한테 또 내년에 선거권을 가질 누구들한테 법은 강제적인 법률로 따라야만 되는 걸로 그 사이에 했다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치부예요. 매 생활에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선거만 해라. 선거 때만 너희들 뜻을 표현하고 5년 동안은 짜그러져 있어라.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수시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치적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못하게 한 거 알잖아요. 법률로. 도로교통법. 집시와 시의에 관한 법률. 거기에 우리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온다. 국회의사당 근처에선 시의하면 안 돼요. 시끄럽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시의하면 안 돼요. 그녀 언니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의가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는데 설악산 가서 시의를 해요? 그럼 어디가 시의를 해 우리가. 그러면 차지나 갇는다고 시의 못해. 법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해서. 집시법을 만들었을 때 누가 좋다고요. 체제가 좋지.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계약했지 않느냐 이러는 거야. 너희가 투표를 했지 않느냐라는 거야. 너희가 그 대표자를 뽑았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린 더 물어봐야 된다고. 왜 그 새끼가 그 법률에 사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회의원 새끼가. 이 얘기는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우리가 또 집이 걸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오늘 무슨 법이 통과됐는지 아세요? 그 법 하나하나하나들이 통과해서 비정규직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야. 대다수 노동주들한테 나쁜데 누가 그걸 찬성을 할까. 찬성을 하지 않죠 전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당성은 뭐야. 사회계약의 거대한 논리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권을 모아서 대표자한테 줬고 대표자가 어떤 걸 결정을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결정했다. 안 그래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우리가 아니라니까. 대표 뽑아서 법 만드는 게 부르조아 체제가 만든 거예요. 이들이 만든 거야. 여러분들은 거수기야. 그러니까 개돼지죠.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개돼지라고 하는 새끼도 가만히 보면 개돼지급이거든요. 지도 개돼지면서 새끼가. 그 새끼도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 까불고 있어요. 그놈도. 그런데 개돼지라는 말은 큰 역사철학적 지평에서 맞아요. 체제나 국가에 의해서 사육당하고 있고 이 체제나 국가가 아니면 못 먹고 살 것처럼 느낌이 딱 들게 되면 지배관계는 만들어진 거예요. 지배는 이렇게 온다고. 차라리 옛날식의 지배가 좋지 않아요? 내 목에다가 개목걸이 만들어놔서 내가 도망갈까 봐 감시하는 상태. 그 상태. 그 상태는 자유의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의 꿈을 꿔요? 아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삼성의 개목걸이를 묶어야 편안함을 느껴. 이제는 사료가 계속 나오겠구나. 참 재밌어요. 재밌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회사가 없어지면 못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누군가가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조선산업이 위탈했다고 했었을 때 조선업에 있는 노조들이 모조리 다 사업자 편, 자본가 편 들잖아요. 일단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 재밌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대개 역사적으로 혁명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졸라게 노동하고 태양이 이거 잘하게 했는데.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고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간 사람은요. 배운 게 그거잖아. 나 경영학 전공했고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공했잖아. 그래서 막 투쟁도 하지만 회사가 없어지는 건 회사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이해되죠? 우린 그렇게 길들였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대학에 안 가야 된다고 사실은. 애들. 대학에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대학이라는 건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못 먹고 살 기술들.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교육방법 가르쳐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항상 아이들을 폐가에 던져러 올 것. 그리고 15일 뒤에 찾으러 올 것. 강건하게. 잘 살게. 방수 성량 하나만 딱 놔두고 그냥 안 오는 거야. 그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여기 이 루소의 이 얘기가 마음에 아픈 거예요. 많이. 아휴. 이 마지막 얘기요. 어떤 사람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미리 그를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을 파버티 가난하게 만들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럼 저 사람이 가난하니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재산을 달라고 내 재산을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었든지 간에 좀 거기서 먹을 걸 좀 얻자고 나한테 의지하게 됐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강교하게 사용하세요. 이 파버티 프라퍼티는. 저희 어머님도 본능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저 야단쳤을 때 항상 보면 저를 집에서 쫓아낼 땐 저녁 식사 전에 쫓아낸다고. 배고플 때. 그래서 저희 루이가 돌아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와요. 항상 매카임이 똑같아요. 그날은 또 고등어를 구워. 향 장난 아니다. 배고픈 남자아이로서 이 고등어의 향은. 그럴 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다고. 신주야 잘해. 잘못했지? 눈물이 앞을 가려요. 네 잘못했어요.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파버티 아프라퍼티 이거 좋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에 속지 말아요. 홉스는요. 홉스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근대 자연과학 역학 있죠. 역학. 뉴튼의 역학처럼 그거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라 리바이어돈이라는 책의 후반부에 가보이는 국가 권력 이런 거 정당하는데 전반부 부분은요. 스피노즈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자연주의처럼. 그러니까 일체 신이라든가 초월적 요소가 없죠. 갈등과 대립 이런 걸로 차복따복따복따복 뭔가 만들잖아. 사실 이 설명법에 왕이 없잖아요. 왕이. 그냥 애초에 권력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리바이어돈만 딱 쓰더라도 국가가 완전히 새로 리셋이 되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유실험이에요. 사유실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유실험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상의 소설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양자 역학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슈레덴고 고향이 아니에요. 사유실험. 아인슈타인도 뭐를 이론화시키기 전에 사유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링.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홉스가 얘기했었던 이런 모델링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모델링의 왕이라는 거와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읽을 사실 가능성들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홉스라는 사람이 일단은 국가를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계약의 논리. 아까 논리적 순서는 보셨죠. 우리가 평화적인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기잖아. 어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안 어기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홉스의 논의를 사실 공격을 하려면 개개인들은 유대와 연대가 제3의 권력이 없어도 유지된다. 이걸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실 홉스는 붕괴될 수도 있어요. 사유실험에서. 우리도 지금 사실 이런 논리를 따지고 있죠. 어떤 남녀가 동거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 못 받아요.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동거생활은 유지된다고. 그런데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법적 약속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공권력이 동원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이 식었을 때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 피해보상을 받겠다. 나를 상처 준 거야. 지금까지 난 손해본 거고 내 삶은 소비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계약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도 사실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걸로 출발을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누군가랑 결혼해서 새끼도 치고 겨타 등등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너랑 계약을 해서 결혼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계약이에요. 사실 중매 결혼 같은 경우가 커플이 오래가. 사랑하지 않아 별로.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혼을 그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다른 이외에서도 알 수 있어요. 판타지를 거기서 좀 제거를 해야 돼 많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들어간다. 이건 웃기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걸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 사실은 사실은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해계모니와 기득권을 장악하고 자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탐욕스러운 노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홉스의 얘기가 맞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랑 결혼을 했고 합법적으로 법망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 거고 네가 도망가니 난 네가 약속을 하겠으니 네가 피해 보상을 해야 돼. 사후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홉스가 얘기했던 자연상태의 만인에 대해서 전쟁하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가 나다라는 걸 사후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그 계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계약 말고 누군가 압도적인 공권력이 계약이 파기됐었을 때 불이익을 보존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사랑이라는 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요. 의외로 오늘도 아마 많은 커플들이 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자기 사랑의 힘들을 그냥 신뢰하지 않아. 진짜 사랑하는 남자 있거나 여자 있으면 동거하세요. 같이 살아. 왜 결혼이에요. 굳이. 법률은 강자가 의미 없어요. 그거. 다 의미 없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내가 이기성의 메모리 되면 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계약 강력한 공권력은 계속 요청될 거예요. 반면 우리가 타인을 신뢰하고 유대하고 연대하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따지면 도시도 하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라면 국가는 필요 없죠. 이것도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갈등 상태에 빠뜨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야 국가체제는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취업 힘들잖아. 이러면 갈등하고 경쟁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지배력은 훨씬 더 세죠. 많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파버티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국가가 좀 돈도 좀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뽑아주면 더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 조그만 빵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까먹지 마셔야 돼요. 우린 그런 조건을 하여 지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홉수가 했었던 자연상태에 대한 사유실험을 바꿔도 돼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국가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클라스트로의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어요. 직접 가서 본 거야. 클라스트로를 제가 봤었을 때 왜 매력적이었는지 아세요? 인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대부분 인간들이. 거기는 그렇게 살드라라고 얘기하는 게 100% 더 좋아요. 이런 사이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게 되기나 알겠어요? 이상일 뿐이지? 이러잖아. 그러니까 진짜 한 방에 보내면 돼요. 한 방에. 그러니까 결혼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다 필요 없어요. 샤르트르와 보바르 얘기만 딱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아주 쉬워요. 아니면 선배가 그냥 같이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이게 사랑 아니니? 이렇게도 가능해. 이걸 보여줘야 대부분 인간들은 어? 가능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유실험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클라스트르가 매력적이었던 게 옛날에 처음으로 클라스트르를 한 십몇 년 전에 접했을 때 강의할 때 편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가능하기라도 하겠어요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식이 이렇게 돼요. 도식이 이렇게 돼요. 톱스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런데 루소는 반대잖아. 루소는 국가가 상태가 안 좋아요. 자유가 없는 사회고 자연 상태가 오히려 좋은 게 있어. 루소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일단 홉스의 도식은 이거예요. 여긴 야만 전쟁 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롭고 재하도 분배되고 뭐 이런 사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문명 지금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버린 게 이런 상태예요. 이걸 야만이라고 봤지만 이걸 문명이라고 보고 이걸 자연 상태라고 보고 이게 야만이고 국가가 야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클라스트리의 생각이야. 이거는 이거부터 출발하면 돼요. 자연 상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연 상태의 사실은 다른 사회 실험이에요. 동등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홉스는 얘기했지만 자연 상태에서 동등하지는 않아 모든 사람이 사기나 모든 사람이 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람쥐고 어떤 사람은 사자예요. 자연 상태를 보자고 자연 상태 패턴이 뭐예요? 약육강식이라고 약육강식 그게 자연 상태잖아요. 늑대나 악어가 약자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안 그러죠?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상태와 반대된다 자연과 반대된다라고 한다면 약육강식에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자라고 해서 잡아먹으면 안 되고 강자라고 해서 강자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반약육강식이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클라스트리의 생각은 국가는 약육강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강자나 지배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에 권력자가 있고 권력 없는 사람이 있고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만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에어컨을 틀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만 상태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클라스트리의 얘기는 아주 쉬워요. 문명은 뭐냐 하면 문명은 뭐냐 하면 짐승과 다른 인간의 고유함은 뭐냐 하면 반약육강식이다라는 거예요. 반약육강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은 쉬워. 강자라고 그래서 복종하지 않고 약자라고 그래서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강자한테 저항할 수는 있어. 약자 부리는 거 있죠. 약자를 함부로 부리거나 이용하거나 있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거야. 영화를 보시면 자세히 할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 아이를 때리는 일은 있지 않아요. 아예 안 때려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서 아이를 때리지 않아요. 절대. 인디언 영화에서 남자가 여자 뺨 때리는 거 봤어요? 때리지 않아요. 절대. 의외로. 약자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당당한 사람은요. 약자라고 해서 내가 때리지 않거나 때리거나 억압하지 않는다고. 강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복종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잖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센데 복종하지 않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은 클라스트르가 남아메리카에 가서 봤던 인디언들은 그렇게 살아요. 대표적인 게 추장 추장. 인디언의 추장이 있죠. 대표자가 아니야. 명예직이야. 클라스트르의 국가에 대하는 사회 보면 추장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소중한지 아시겠죠. 어?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대통령도 뽑을 수 있네? 이런 느낌이 무신 들어요. 그러니까 추장의 역할은 뭔지 알아? 명예직이야. 명령을 못 내려요. 이 신발 명령을 못 내려요. 추장인데. 이해돼요? 왜냐하면 인디언 사회는 명령을 누가 내리고 명령을 듣고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추장을 뽑아. 추장의 역할은 부유해야 돼. 왜냐하면 추장 막사 있죠. 추장 막사. 인디언들이 가서 회의를 하잖아. 그리고 추장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계속 말해야 돼. 재밌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추장 막사에서 그 인디언 공동체 사람들이 오면 그 추장 집에서 뭘 가져가도 돼. 이렇게 훅 가져가도 된다고. 어머 에어컨 좋네요. 가져가도. 불어줘야 돼. 추장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계속 말해줘야 돼. 뭔지 알지?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야. 두 사람이 있는데 어색한 침묵이 돌 때 그 침묵을 깨려는 사람이 약자다? 인간관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색해지면 먼저 말을 해서 유난류 뿌리는 애가 약자야. 진정으로 있지. 약자와 강자는 두 사람이 침묵했을 때 나와. 가만히 카페에 앉아있는 거예요. 남녀가. 그다 먼저 얘기하면 지는 거예요. 아쉬워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죠? 교수님 앞에 딱 갔는데 아니 시어머니 앞에 섰을 때 먼저 말해야 돼. 며느리는. 이게 묘한 거지. 추장이 있어봐요. 이게 권력자가 아니야. 겉보기에는 권력자가 존경은 받는데 내실은 하나도 없어. 말해주는 존재. 재밌게 얘기해주는 존재. 그리고 어떤 사실이 있으면 공동체 사람들한테 뭐예요. 통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정보를. 인디언들이 왜 개멸했는지 아세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제로니모라는 추장 아세요? 제로니모라는 말 아시죠? 제로니모가 그런 식으로 추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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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장을 계속 뽑아가지고 뽑았었던 대추장이에요. 그건 어차피 저쪽의 저 미국 애들 기병대들이 국가시스템이잖아 군대니까. 이쪽도 어쨌든 유대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로니모의 가족들이나 혈족들이 기병대한테 너무 죽어서 개인적 복수심이 불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다른 부족 사람들 명령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날 다 떠나요. 그래서 사실 인디언은 개멸돼요. 전략적으로 보면 군대 조직으로 해서 제로니모가 명령. 제로니모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존재가 취장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잘 보세요. 인디언으로 산다. 국가 없는 사회에 사는 자유로운 전사로 태어났고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남의 지배도 받지 않고 남을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약육강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병대들이 와. 우리를 공격을 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추장 막사에 또 모여. 추장이 막 졸나게 얘기하고 그날도 또 뭐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일쯤 우리 싸워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너는 동쪽을 치고 너는 어디를 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 간다?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 데리고 사는 데로 오잖아. 그 다음날 안 가도 돼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는 들었잖아. 걔네들이 평야를 건너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그러면 기병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몇백 명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 숲에서 한 놈이 인디안 전사가 말을 타고 공격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 놈이. 저것들한테 굴복하면 난 자유로운 사람이 안 돼요. 죽는 게 나. 노예도 사느니 죽는 걸 선택한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놈도 또 감기 걸린 애는 안 나와도 돼요. 굉장히 묘한 것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추장제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성찰할 때 대표라는 것과 리더라는 게 뭘까라고 이랬을 때 완전히 우리랑은 달라요. 지금은 완전히 명령자잖아. 명령을 못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클라스트르가 남아메리칸데 그 남아메리카 부족들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 옆에서. 살았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미국 인디언이랑 미국에서 북아메리카요. 제로니모와 같은 추장의 사례들도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제일 처음에 놀랐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성인식의 문제예요. 우리 성인식 갔지? 우리 지금 성인식 때 젊은 친구 성인식 가셨어요? 성인식 때 뭐해? 옛날에는 무슨 키스하고 무슨 아이스크림인가? 초콜릿인가? 뭐 그거 했는데 뭐하지? 뭐? 여자가 남자한테 향수 주고 거꾸로 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향수 주나? 남자가 여자한테 향수를 주고 여자는 남자한테? 야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남자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인식을 하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원주민들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성원들의 성인식은 처참했어요. 클라스트르가 봤을 때 구멍을 뚫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살에다가 이렇게 뚫어요. 쇠꼬챙이로 뚫는다고 비명을 지르면 안 돼.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 울면 안 돼. 울면은 실패자예요. 견뎌야 돼. 그리고 어느 부족은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있어야 돼. 조금 터프한 사람이면 손으로 빼면 안 돼요. 터프한 사람이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찢으면서 떼도 돼. 터프하면. 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흉터가 딱 생기는 거야. 비명을 안 질러.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 이들은 야만인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죠? 막 뜯고 막 피부 그거 하고 막 새기고 막 뭔지 알죠? 칼로 우리 영화에도 가끔 보셨잖아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우리는 향수인데 향수 키스 이런데 걔네들은 안 그래.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노예의 표시가 아니야. 어른이면 다 그걸 가지고 있어. 공동체에서. 너 어른이야. 그 부족에서 너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흉터가 똑같아. 그러니까 지배와 억압의 표시도 아니에요. 나는 흉터 없고 노예 잡아가지고 흉터 만들 수 있잖아.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는 노예를 잡아놓고 노예가 도망갈까봐 눈을 뺐다고. 노예 도망갔다가 눈을 뺐어요. 노동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눈도 뽑았다고. 민자의 기운이 그거잖아요. 이게 눈인데 동자가 없는 거야. 각골문에 따르면. 이 민이라는 글자는 민중이에요. 잡혀온 노예 피지배 계층을 민이라고 불렀다고. 민. 이게 인과 민이 달라요. 인이 기족들. 지배층들. 민이 피지배층들이야. 그리고 이 기원은 이게 각골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 이렇게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눈이 있는 애들. 이거는 눈을 뺀 버린 거야. 못 도망가게.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민이라는 글자가 생겼을 때만 해도 자유로운 의식은 있었던 거야. 눈이 보이면 도망가는 거야. 눈을 빼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는 눈도 있고 누구는 하고 이렇게 계급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죠. 계급 사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양을 좀 다르게 하잖아. 그런데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 그런 공동체를 클라스티라가 관찰해 본 결과 다 있어요. 똑같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뭘까라는 문제예요. 막 고민을 했죠.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머나 야만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성인식의 사람 몸을 저렇게 저렇게 하지? 쇠꼬챙이를 왜 이렇게 꽂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걸 고민을 해요. 클라스티라가 제일 먼저 저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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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144페이지에 그 클라스티라 얘기 한번 볼게요. 고대적 사회 고대적 사회라고 하지만 이 고대적 사회라는 표현은 국가가 없었던 사회이니까 지금 현재 서구 문명 입장에선 고대적 사회로 보이는 거지만 동시대에 있는 사회예요. 여기서 고대라는 의미 각인의 사회는 국가가 없는 사회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이다. 모든 신체에 똑같이 새겨진 각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즉 너희는 권력의 욕망을 지니지 않을 것이고 복종의 욕망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 이 법은 분리되지 않는 공간 즉 신체 그 자체 이외에 어느 곳에도 새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끔찍한 참혹함을 대가로 그보다 더 끔찍한 참혹함이 출현하는 것을 막고자 한 이 야생인들의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심오함 그것은 바로 신체에 새겨진 법은 망각할 수 없는 기억이라는 점이다. 아프죠. 아프잖아 찔리면 근데 그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비명을 안 지르는 건 누구도 지배하지 않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날이야 아프지 흉터 남죠 살다 보면요 약자가 보이잖아 강자가 보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때 굽신거리거나 누굴 지배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개돼지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야 야만이 된 거예요 난 어른이고 인간공동체고 이 인디언사회의 특징은 우린 인간이다라는 의식이 너무 세요 우린 인간이야 짐승이 아니야 이런 거 지금 우리 사회는 야만의 사회예요 아무리 우리가 BMW를 몰고 다녀도 아시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잖아 이게 무슨 인간사회냐고요 핵목이 있다고 우리가 동물보다 나아요? 그 정도면 강력한 짐승이지 이빨이 더 날카로운 그런데 인디언들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잖아 잘 보세요 지금도 통영대는 다른 사례 지금도 통영대는 다른 사례인데 인디언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어떤 부족은 이래 사냥을 오면 사냥을 오면 자기가 그 사냥감을 안 먹는 시스템을 가진 부족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커 나 등치 크고 젊어 20대야 내가 사냥을 하면 큰 걸 잡아요 무슨 말인지 잡아 진짜 큰 멧돼지를 잡아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줄 거 아니야 난 좀 뿌듯하지 그런데 나는 먹으면 안 돼 내지는 남은 것만 먹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는 지배도 복종도 없어요 그냥 공동체 우리 자유로운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줘 그런데 문제는 50먹은 아저씨가 사냥을 갔어 50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없어 화살도 많이 안 날라가 토끼 잡아왔다 토끼 잡아온 거예요 그 아저씨는 안 먹어 50먹은 그 아저씨는 나는 어제 멧돼지를 잡아와서 못 먹었는데 토끼 토끼 뒤쪽 다리 우측 다리 하나 들어왔어 시발 화나지 않아요? 화나죠? 이게 뭐예요? 내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더 힘이 센데 그래도 감당해야 될 때 유혹 오지 않아요? 저거 늙어 빠진 것들 저거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더 센데 이런 생각 막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거 생기죠 그럴 때 그 상처가 그 젊은 20살 먹은 인디안 전사한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참혹함을 겪었어요 내가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 누구한테 복종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그 클라스트리의 사례가 아니에요 지금도 태평양의 어느 섬에는 똑같아 물고기를 잡아오잖아 잡아오면요 배에 이렇게 싣고 올 거 아니야 옛날 속에 수료 채식식으로 바다에서 다 달려들어요 마을 애들이 통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통 가지고 와 할아버지 꼬맹이들 다 나눠줘 이해돼요? 와 이게 뭐예요 저것들을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옛날에 자기가 꼬맹일 때 자기한테 물고기를 줬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내 물고기를 가져간 그 꼬맹이는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한테 물고기를 주라 해요 이게 공동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고기 이렇게 잡아와서 나는 프라포티가 많잖아 할아버지랑 여기 할아버지랑 꼬맹이들한테 야! 여기 발에 뽀뽀해 고기 두 마리 줄게 이럴 수도 있다? 프라포티잖아요 나 재산 있잖아 저들은 가난해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하잖아 기꺼이 면접 볼 때 기억 안 나요? 입사할 때 면접 볼 때 면접까지 다리를 이렇게 내밀잖아 아니면 엉덩이를 똥구멍만 아프면 정규직이 돼요 어찌할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사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랑 상견례 할 때 기억 안 나요? 온갖 굴욕적인 칭찬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본 분 중에서 제일 훌륭하시고 인품이 도저하신 것 같아요 지랄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 유혹이 얼마나 센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다? 이걸 공동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니잖아 제가 이거 강연 같은 거 할 때 클라스트로 이것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한다고 부모들이 뭐 하냐면 아이 키울 때 약육강식으로 키우지 않아요? 학원 보내고 이빨 날카롭게 하고 네가 서울대 가면 다 지비한다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너 강해야 된다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아이가 어느 날 딱 돌아와서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철수 알지? 철수 알지? 철수가 항상 2등이잖아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오늘 시험을 망쳤어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지랄하고 있네 비공신 새끼 칭찬해줘요? 칭찬 한 번 해줄 수 있다 또 그런다? 철수 말고 엄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만만치 않아요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거야 우린 다 약육강식으로 키운다고 너 강해야 된다 강한 자가 다 갖는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리고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훌륭한 엄마라면 이렇게 키워요 너 약자를 돌보고 강자한테는 복종하지 말아라고 키운다 너 약자를 돌보라고 키운다면 어미가 늙어서 할머니가 됐을 때 아이가 돌봐 안 돌봐요 돌보지 병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질 거 생각하니까 연금 생각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들 공동체 완전히 와야 됐어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만들었어 나이든 세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대론 쓴 사람들이 88만원 세대 이런 거 세대론이든 뭐든 간에 공동체 성원들을 갈등으로 몰고 간다 경쟁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무조건 체제가 좋은 거야 아까 홉스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유대와 연대면요 국가가 붕괴된다고 우리를 어떻게 약자와 강자로 할당을 하고 강자한테 주고 경쟁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경쟁이잖아 서울대 가는 게 뭐예요 그래요 서울대 가면 예상되잖아요 그 사람의 예상 연봉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냥 진리탄 과루가요 80년대 대학보다 80년대 대학은 그러면 그 요소도 있었다 명문대 가면 갈수록 학생동이 더 가격했어요 더 왜 지성인이니까 지금은 안 해요 애들 끝났어요 대학은 약육강식 가르치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고 우리가 공동체냐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클라스트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유혹을 어떻게 견딜 건가 이게 나한테 온다고 특히나 내가 힘이 셀 때 힘이 셀 때 우는 거예요 내가 멧돼지를 이렇게 큰 거 잡아와서 다 나눠줬는데 저 나이든 할아버지가 말이야 토끼 한 마리 잡아 토끼면 낫다 개구리 시발 힘들어 죽겠다 나는 어제 못 먹었어요 유혹이 들지 않아요? 다음 사냥 가면 반토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다 유혹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반토막만 있으면 권력 생겨요 진짜 배고픈 사람한테 왜 권력 안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배고프세요? 배고파? 발바닥 핥어 나 이거 고기 줄게 6.25 때의 불문율 기억나죠? 남편 다 죽고 전쟁 났었을 때 여자들 어떻게 살았어요? 쌀 반만 말 줘도 몸을 내줘었던 시절이 있다고 그게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각오를 다 지죠 내 이 치욕을 나중에 갖겠다 또 강자 되려고 그러겠죠 6.25 때의 얘기예요 6.25 때의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남자들 없어지고 부역 가서 죽고 전쟁터에 가서 다 죽었다고 여자들이 뭘 먹고 자라 어떻게 농사 지어요? 땅도 없고 애들은 우는데 어떡할 거야 그럴 때 옆집 아저씨가 쌀 반맘만 가져와도 자야 되는 게 예의라고 그런 시절도 있어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게 약육강식이잖아 남편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일할 남편이 없잖아 그게 공동체냐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남태평양 그 섬마을 어때요? 사냥을 딱 해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 잡고 오면 애들이랑 어른들이 막 통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통을 물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 자기는 얼마 안 가져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 여유로움 있죠 장기적 안목 아니에요 사실? 어? 돌아보면 저 할아버지들이 나를 먹였어요 부모를 못 만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아버지가 자본가라서 내가 잘 살고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리 사는 거예요 다 내 아이들인 거야 다 내 아이라고 그러면 경쟁시켜요? 쟤는 내 아이니까 좋아져야 되고 쟤는 그래서 더 좋아져야 되고 쟤는 권력을 져야 되고 이러잖아 이해되시죠? 하나의 방법이 있어 애를 낳자마자 애를 공동 육아를 시켜서 애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의 가치는 간신히 살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자기 아이가 절절하면 애들 있는 그걸 다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능하겠어요? 만만치 않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유혹이 왜 안 들어요 들지 그래서 인디언 사회랑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는요 그렇게 한 거예요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유혹이 될 때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클라스트르가 그걸 본 거예요 여기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권력의 욕망을 지니지 않을 것이고 복종의 욕망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만만치 않죠? 클라스트르가 놀랍게 감동했었던 게 그런 거예요 우와 돌아보면 그러네 우리가 문명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거대한 건물 높은 건물 근사한 운송기관 컴퓨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면 인간이 고유하다면 인간이 가치가 있다면 약육강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약자를 돌보고 강자한테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럴 때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문명사회라고 본 거고 국가가 출연하면 야만이라고 본 거예요 누구도 명령 내려선 안 돼 내리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 추장이란 애도 그렇잖아 제로니모가 난동 부리지 않아요 다 떠났잖아 명령하려고 그러니깐 거기 모였던 그 부족들의 그 추장급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 타고 가 시발론 뭐야 명령을 하려고 그러네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에 전체 자유를 몰아내려고 그러네 다 떠났잖아 제로니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혼자서 자기 추종하는 부족들이랑 장렬하게 전투해서 산산조각 나요 너희들이 없으니 난 싸우지 않는다 무서워서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슬픈 거죠 제로니모와 그 제로니모의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었던 기억들이 너무 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치욕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명령하려고 그런 거예요 명령을 안 들었을 때 당연한 거예요 제로니모가 뭐라고 안 그래 그리고 자기는 복수는 해야 되잖아 난 치욕이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그냥 장렬하게 끝내요 깔끔하게 제로니모는 제로니모 닿게 그래서 이게 돌아보면 그렇죠 효율로 따져보면 웃기는 인디언들 아니에요?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모여가지고 싸우고 이긴 다음에 다시 돌아가자 안 그래 안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최소한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은 약 2만 년 정도일 거예요 2만 년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이 만 5천 년 전에 베링해가 얼었을 때 그때 건너가서 인간이 처음으로 뼈를 남긴 곳이에요 만 5천 년 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바로 그곳으로 내려갔었던 사람들이라고 그곳에 인간은 없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특징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베링해를 지나서 베링해 얼었을 때 있죠 알래스카죠 그쪽이 얼었을 때 건너갔던 사람 만 5천 년 전 이후에 화석은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사피에스라든가 이런 애들 60만 년 50만 년 전 80만 년 전 이렇게 발견되잖아 아프리카랑 이쪽에 유럽 쪽은요 네안데르타린 그게 없어 어쩌면 저는 글이 보여져요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국가의 조짐을 느끼고 피했던 사람들 아니까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가네 그리고 재밌는 게 북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북아메리카 이게 남아메리카 유라시아 대륙의 특징 얘기해줬죠 동일한 위도대는 살기가 편해 그렇죠? 왔다 갔다 해도 돼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프리카는 문명교류가 없어요 적도서부터 이쪽으로 건너서 살기가 힘들다고 여러분이 지금 바로 사막 가면 못 살듯이 위도라는 건 절대적 삶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위서부터 남위까지 이렇게 되면 문명교류는 없어 없어요 절대 아프리카 보면 아래 위잖아 이렇게 적도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이렇게 교류는 안 해요 교류는 항상 이렇게 가요 에어컨도 없잖아 이렇게밖에 못 가요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실크로드만 해도 그 라인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문명교류는 해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넘어왔잖아 넘어와서 각 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짐승들도 다르고요 해충도 달라 그럼 여기를 건너간다고 여기 왜 다 고립이 돼요 이렇게 밑쪽까지 다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멕시코 쪽에 뭐 아지텍 문명 이렇게 있잖아 여기랑 인카 문명이 교류 안 해요 위도가 달라 이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쪽이 만 오천 년 전에 넘어갔다고 이들이 재밌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유라시아를 벗어서 저쪽으로 기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은 재밌어요 인류학적으로 재밌는 거야 어쨌든 미국에서는 문명이 그 인디안 문명들이 꽤 많이 북미 대륙에도 발견되고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제국이에요 제국 인카 제국 마야 제국 권력이 있다고 권력과 국가가 있다는 거에 상징 거대 건물이 있어야 돼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3빌딩이 있다는 건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거 높은 걸 줘요 위험하게 지금은 조건은 임금을 받는다는 조건에서 했고 옛날에 이집트 때는 강제로 노역을 한 거에 차이해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느냐 타율적으로 복종하느냐 차이지 지배관계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요 유물이 안 남아 유물은 강제노동이 돼야 된다고 거대한 분류를 왜 만들어요 왕능을 왜 만들어 미쳤다고 만들어요 그 새끼 죽었는데 내가 왜 만들어 동원되는 거지 여기 경복궁이 있다 그러면 야만의 흔적이라니까요 경복궁을 이성계가 지었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제국이 있다는 건 아주 마추피추스부터 잉카 마야 아지텍 보면 거대 사원들이 있잖아 국가가 생긴 거야 클라스트리의 숙제예요 그게 아니 왜 인디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공동체 국가에 저항하는 걸 끝까지 유지했는데 왜 어떤 인디언들은 제국을 만들었을까 클라스트리에 뭐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갈림끼만 잡은다면 바로 그 부분이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실마리이기도 하잖아 총기 알잖아 총기 분해는 결합은 분해의 역수 19세기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이놈의 세상을 완전히 다시 산산히 쪼개서 다시 결합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삶을 완전히 쪼개서 다시 맞추고 싶다 어디 어디 탈구된 것처럼 다리 절고 사는 것 같아 다시 다 맞추고 싶다 힘들지만 퍼질처럼 지금 잘못 맞춰진 삶인 것 같다 똑같은 거예요 클라스트리가 클라스트리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몇몇 챕터는 바로 인카제국과 마야제국과 국가가 생긴 거 있죠 왜 생겼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방향은 잡은 거죠 클라스트리가 145페이지에 그분이세요 클라스트리 사진 중에서 그렇게 잘 나온 표는 아닌데 어떤 사진을 보면 영화 배우세요 영화 배우세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10여 년 동안 있다가 프랑스로 들어오고요 이제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다음 연구를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 암시를 해요 그런데 프랑스에 돌아와서 교통상으로 죽어 다시 남미로 못 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책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단행보인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논문진 묶은 게 다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두 건 다 번역돼 있어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 한 건 폭력의 고고학이라는 책이 논문진 모은 거야 논문진 훌륭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클라스트리 책 두 건이 다 번역돼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일 거야 미국에도 번역돼 있는데 미국은 미네스타대학 출판부에서 영어로 번역돼 있는 걸로 알고 일본에서도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만 번역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두 건 우리나라의 특징들이 있어요 강호에 상태 안 좋은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어 굳이 클라스트리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클라스트리는 강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농담사만 그러죠 사람들한테 너 박사학위 논문 쓰고 싶니?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니? 클라스트리 대신 들어가 국가가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명을 해내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다 필요 없어요 생각하지 마요 비트겐스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생각하지 말고 보라고 사랑은 이럴 거야 백날에도 소용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을 해봐야 되죠 클라스트리의 안타까움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돌아만 갔으면 더 좋은 해답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가설 인구론적 가설이 있어요 인구가 많으면 안 된다 국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한 천명인가 천오백명 정도까지는 자유로운 공공체가 가능한데 넘어가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좀 개연적이에요 그런 가설들은 국가에 대응하는 사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명을 해봐 그러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남미로 가 남미로 가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부족 있잖아요 부족 이름 거기 따라가 가요 여자라도 가도 돼 나 클라스트리 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가 가서 연구를 해요 거기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뭐 할 것 같아서 뻘났다고 아 클라스트리는요 대학에서 인류학자들이 강의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강의 안 해요 클라스트리는 이 사람의 목적은 정치 인류학이거든요 정치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로운 상태에 대해서 꿈을 꿨었던 사람 그리고 얼마나 경이로워요 10년간 살았을 때 이들의 지혜들 수천 배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 자유인이 전사라는 걸 알았던 사람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과도 싸우지만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나의 권력욕과도 싸웠던 사람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고 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배하죠? 고개를 안 숙이는데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거죠 쉽게 고개 숙이는 우리 또 재밌는 거 하나 여기 이번에 추가를 하면서 제가 뭐를 넣냐 하면 클라스트리가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는 좀 짜증나는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경제적인 게 정치적인 걸 결정하잖아 클라스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게 경제적인 걸 결정해 지배자가 부르주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본주의 관계가 있어서 부르주아가 지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통찰은 이거는 세속적인 막시즘한테는 치명적인 거라고 경제적인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제가 파버티, 프라퍼티 얘기했잖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없으니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봐 사막에서 이 사람 물 없고 나 생수 다섯 통 있어 너 옷 다 벗어 그래도 벗는다? 내가 지배할 수 있어요 물이 없잖아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그런 경제적인 관계가 지배관계를 낳는다는 게 보통 막스의 생각인데 클라스트리는 이런 거야 그 사람한테 생수를 뺏은 거예요 뺏어서 내가 프라퍼티가 많은 거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에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클라스트리가 책을 썼었을 때 아주 그냥 아마추어리즘 같고 스탈린주의에 가까운 막시즘을 믿었던 사람 경제 결정론을 믿었던 사람들한테 클라스트리는 야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148페이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그 막스의 저술에 읽어보면 이래요 인간들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규정된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에 주어진 단계에 부합하는 생산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체 생산관계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토대를 구성한다 이 토대위의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가 발생하고 동시에 이 토대에 규정된 사회적 의식은 토대에 규정된 사회적 의식은 대응하게 된다 물질적 삶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지적인 삶의 일반 가정의 조건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뭔지 알죠?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지배력을 갖는 거고 법적인 걸 만들어서 그 부유한 걸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도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얘기인데 그 148페이지 하단부의 클라스트는 이래요 사회의 핵심적 분할 즉 노동 분할을 포함한 다른 모든 분할들의 기초가 되는 분할은 사물들에게 낮은 것과 높은 것이라는 수직적 질서를 부과하는 분할이다 군사적이든 아니면 종교적이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그런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구분이 핵심적인 분할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권력관계는 경제적 착취관계에 선행하고 그것의 기초를 제공한다 소외는 그것이 경제적이기 이전에 이미 정치적인 것이다 권력은 노동에 선행하고 경제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다 국가의 탄생이 계급의 도래를 결정했던 것이다 권력은 노동에 선행한다 맞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굴 노예로 부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억압적 관계를 공격했다는 것은 마르크스랑 클라스트르가 맞아 그런데 선택은 달라요 선택은 달라 많이 달라요 클라스트르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바로 여러분들 수준에서 마르크스 도식이면 경제 구조와 생산 구조나 너무나 거대한 것들이 다 변한 다음에 사이가 변하잖아 클라스트르는 지금 정치적인 걸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거야 클라스트르의 일관적인 주작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파라오가 어떻게 피라미드 만들게 노예를 동원했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클라스트르의 지적이 그거예요 정치적인 게 우선이다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으로 우선하는 사람이 자기를 유지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돈을 쓸 수는 있어요 돈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에서 정치적인 게 들어보지 않는다 1차적인 걸 우리가 뭘로 볼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고 정치적인 사람도 권력이 있어 지배자들의 양쪽이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랑 대부분의 재산과 국회의원이 비슷하잖아 여러분들이 엄두에 안 나는 돈이 있죠 베이스에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클라스트르는 어쨌든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권력은 노동에 선행한다 권력은 노동에 선행한다 권력은 노동에 선행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나는 일을 안 해도 돼 누굴 부릴 수 있어 이게 1차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도식 맞잖아요 사회주의권 스탈린주의 체제에서 스탈린과 공산당 아이들 중심 세력들 노동 안 했잖아 그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경제를 밀고 갔잖아요 어렵진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막시즘에 처져 있었던 옛날 사람들은 클라스트르의 얘기가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도식적인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막스의 생각이 밑이 경제적인 게 그러니까 너무 도식적인 거야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뭔가 관련된 거 상부구조 정신적인 거 우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변하거나 붕괴돼야지 몸이 아프게 되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편하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몸이 건강해지려면 때때론 건강해지려고 정신을 다잡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스 도식에 전통적으로 가다 보면 큰 시스템 내에서 경제의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가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당장 권력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 직면하는 거잖아 약자냐 강자냐의 문제니까 클라스트르는 아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읽은 부분이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글이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예요 글이 그 부분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젊은 친구가 대단하죠 흔히 진보의 대부라고 하는 마르크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위계관계가 경제적 위계관계도 만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때때로 경제적 위계관계 안에 정치적 위계관계가 함축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정치적 위계관계가 생긴다고 착시효과는 가질 수는 있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잖아 현대사의 특징이 그거죠 돈 많은 놈이나 권력 가진 놈이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편하게 읽히는데 클라스트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파 세력이나 경제결정론이 강했을 때는 클라스트르의 얘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알죠 사회가학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오해되기가 쉬웠을 것 같아 그래서 클라스트르가 프랑스에 소개됐을 때 그닥 영향력이 세지 않았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돌아오면서 스탈린주의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경제발전론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스트르가 더 유효하죠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클라스트르? 홉스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홉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굉장히 재밌어요 스피노자를 공부하는 에티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자연과학적 성취를 이용해서 개체, 운동, 감정 이런 것 다른 부분들은 앞건이에요 사실 지금 최근에 학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정권에서 지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불만 세력이 되고 악플 달고 댓글 달까 봐 학술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연구비를 주면서 길들이는 제도가 있어요 청나라 때 청제국이 들어섰을 때 한족 지식인들한테 프로젝트로 사고전서 작업을 한다고 사고전서 아세요? 역대 문원들 정리하는 정신 승리하기 좋잖아 순수한 지적 작업하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비리비리하다 불만 가질 수 있잖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학술진흥재단 이런 데에서 한 달에 한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정도일 거예요 아마 한 3년 계약도 있고 BK, 브레인 코리아 이런 거 체제가 지식인 길들이는 방법이죠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리바이어든을 번역을 했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게 이제 나남이라는 출판사에 리바이어든이 번역돼 있어요 그 책은 만만한 책이 아니니까 만만한 책이 아니니까 앞부분 재미있어요 앞부분 다양하게 인식론, 자연과학, 우주론, 형이상학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사회계약론까지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리바이어든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사회계약론과 국가라는 측면에서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클라스트랑 제가 대조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홉스는 자연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 클라스트라의 파괴력은 자연상태에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루소도 자연상태에 있지 못해서 누가 쫓기고 뭐 이런데 루소는 가문하는 거지 누가 내 동굴을 차지하면 난 도망간다 개인이잖아 우리 생각이 그래요 국가 아니면 혼자 산다 이런 도식은 국가가 만든 거야 그래서 외롭다 쓸쓸하고 힘들다 그런데 그런 고독한 개인 갈등하는 개인 두려워하는 개인 타인을 무서워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디서나 사랑하고 유대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오면 되니까 홉스와 루소의 자연상태의 특징이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개인들이야 개인 연애도 안 해 이놈이 자연상태인간 들은 그러니까 이제 클라스트라는 생각한 거죠 국가가 없다면 우리가 더불어 못 산다고? 아니야 남미에 갔었던 클라스트라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더 강한 사회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국가라는 형식이 나오는 걸 막을 여는 사회 그러니까 그 책 재밌어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문학활동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음악들은 그것도 있어요 꼭지에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말하는 건 어떻게 말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다 그래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를 보시면 그럼 재밌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사회 실험도 필요 없어요 남미에 가면 다 해결됐었는데 이미 전제가 뭔지 아시겠죠? 루소나 헙스는 모조리다 국가를 벗어나면 개인으로 있다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 그런데 그래도 루소는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지배는 못한다 자연상태에서 이거는 발견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단계적으로 되겠죠 루소의 자연상태 루소의 자연상태 클라스트레의 자연상태 하면서 자연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사회라는 게 뭔지라는 그림은 좀 그려지죠 국가가 저주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국가가 암적인 존재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쓸데없는 지적인 활동과 책 읽는 활동이 싫고 필드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 남미로 가요 내 눈을 얘기했잖아 남미로 가서 있어요 구달 보세요 구달 구달은 겨우 침팬치잖아 이거는 인류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온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알았지 너도 가서 성인식을 다시 갖춰 가지라고 울면 안 돼 아프다고 징징거려서도 안 되고 예쁘죠 클라스트레 안타까워요 왜 확 죽었을까 그렇죠 더 울고 먹을 수 있는 학자인데 프랑스에서 남미에 있었으면 안 죽지 남미는 오토바이도 없는데 파리에서 오토바이 다 나가지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클라스트레 의지의 마신이죠 꿋꿋하지 온몸으로 자기 경험으로 막시즘 자체랑 맞짱을 떴으던 사람 일체의 억압관계 그거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지배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지 자기의 권력욕 눌러야 되고 타인이 행사하는 권력욕에 싸울 수 있는 거의 자유의 전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클라스트레 딱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맞다 민주주의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사회라면 민주주의 사회는 제도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기꺼이 복종하려고 그러는데 뭔 민주주의 사회에요 의미도 없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봐요 자 우리가 다음주는 뭐지 스피루저가 라이프니즈다 야 재밌다 재밌다 스피루저 라이프니즈죠 네 네 네 PON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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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KONG.